캐플러의 공식 유연함 여기는 캐플러의 연습실 저의 유연함을 보여주겠어 모두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우리 캐플러의 공식 유연함 하나 둘 셋 뻣뻣한 영은씨 하나 둘 셋 혹시 몸이 좀 굳어있는 편인가요? 아 저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 발레를 배웠는데 아 진짜? 놀라운 사실 발레 했을 때 엄청 잘 늘어났던 다리가 굳어서 안되더라고요 딱 디귿이던데 그래서 진짜 디귿 애들아 애들아 오늘 우리 학급회의인데 안건 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뒤에 딱 차요 무언가를 포착한 멤버들 제가 체육부장으로서 오늘 재밌는 게임을 해볼까 합니다 네 꼬깔 가지고 술래답게 게임을 합시다 어때요? 좋아요 술래를 어떻게 정해요? 술래를 어떻게 정해요? 네가 뽑아줘 네가 나눠줘 네가 나눠줘 다들 눈 감고 계세요 마피아 게임 같은 누가 선택받을 것인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아직? 아 아 아 나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귀여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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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판부터 아수라장이다 오늘 고깔 게임 시작하자마자 넘어지셨잖아요 네 그때 어떠셨나요? 굉장히 아팠고 부끄러웠고 그래서 조금 늦게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넘어졌어? 시작하자마자 시작 땡 하고 넘어졌어요 아 일어나요 우리 도와줘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니야 아 연습실을 누비는 히카로 아 나 간다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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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됐어요! 으악! 으악!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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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딱 벗었을 때 기억나요? 저는 열심히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봉숭이 형 옆에 마술분이가 있었다고요 너무 실망했어요 실망돼쓰 야! 그만! 그만 쳐! 채연씨는 계속 숨어만 있다 아! 잠시만! 제 복무화! 여기 있는데! 고깔 게임이 진심인 케플러 왜 꺼? 아니야! 잘못해! 잘못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고깔 게임이 끝나고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급회의를 시작해볼까요? 네! 자 준비물 거둘게요 이거 네 선생님! 네 선생님! 한 번 더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말 들어야죠? 오늘 우리가 학급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데뷔를 했잖아요? 네! 데뷔한 소감을 한 명씩 들어볼까요? 그럼 막내부터 막내부터 막내의 소감은 어떨지 일단 이렇게 좋은 유튜브 채널 이렇게 프로그램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유튜브 채널의 기준이 뭔가요? 바로 여기!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인간극장 아이돌 인간극장 그리고 언니들과 이렇게 좋은 게임 할 수 있게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캣플러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똑부러지는 방송 멘트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네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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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제 다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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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어요 넘어가 넘어가 그 캣플러 아홉면? 아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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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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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는 건가? 아홉면 화내줘 화내줘 혹시 캣플러가 몇 명인지 헷갈리시나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몇 명인가요? 여덟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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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는 9 9 근데 한국어는 아직 1, 2, 3, 4, 5, 7, 8, 9 그거 좀 헷갈려요 헷갈려 알겠네 힘들 때도 있고 행복할 때 다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힘들 때도 진짜 힘들지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 그때도 행복하고 진짜요? 거짓말 거짓말 얼마나 졸릴 때 너 졸리지 않아요 같이 자잖아 많이 의심스럽다 자기만 해봐 진심이요 네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를 멤버들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면 괜찮다 근데 어제 히카루 졸리다고 거의 화장 받을 때 이 정도의 아닙니다 이 정도 있던데 옆에 멤버 있으니까 화장 볼 때도 이렇게 눈 감고 있었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조금 뻔뻔하다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다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 따뜻하죠? 갑자기 이제 프로그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눈둔다 갑자기 눈물이 날라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워 영은씨 영은씨는 아까 소감 말할 때 되게 울먹였어요 네 제가 지금도 울먹을 걸까 목이 메는 영은씨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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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캡플러를 사랑하는 마음에 갑자기 울컥한 마음으로 좀 울뻔했지만 그래도 잘 넘긴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날라가야지만 내가 그만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잘할 거라고 믿어요 화이팅 자연스럽어 앞으로도 행복하게 즐겁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연스럽다 훈훈한 시간이었다 우린 이렇게 진지한 얘기하면 안 돼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그래도 가끔씩은 진지하게 있어서 맞아요 그럼 오늘 댄스부장 다현이가 안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였죠? 이제 저희가 와다다를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는 뭐 본인 파트가 아니더라도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완벽하게? 많이 당황한 유진씨 완벽해 우리 이제 파트 체인지를 한번 해볼까 예상치 못한 안건 그래서 아 어떡해 재미뽑기 와 와 열심히 준비했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 그럼 화장실 가져가자 벌써 가져갔네 이게 펌 된 거 아닌가 우려 누구예요? 아 나 영훈이야 아 이거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영훈이가 처음부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니 뒤에 있어요 아 그래서 몰랐나보다 아 빨리? 아니 아니 빨리 버스 그래도 언니가 맨날 안무 맞출 때마다 영훈아 내 뒤니까 여기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 아직까진 남일인 멤버들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알겠어 어 채연 언니 김채연 채연 바닥 쓸고 아 오케이 번지 청소하잖아요 채연이 저는 저는 아 이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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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드나보다 저는 강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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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확 꺾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머리 얼마나 넘는 건지 알지 알죠 예선 얼마나 잘 안 건지 잘 따라해볼게 어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아 이거 좀 어려운데 기대할게요 냐 냐 냐 뭐야 세 번째가 어때 저는요 아시루짱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근데 저도 미지알탐다니까 아 할 수 있는 거 같아 아 자신 있습니다 우마 자신감 넘친다 기대해주세요 우마 저는 휴바입니다 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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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휴인 바이예씨를 휴바라고 줄여 말하나요 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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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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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헤이 데스터 기대할게 헤이 예예 예예 예선 유진 언니 유진 언니 와 막내가 다리를 다리를 막달라게 찢어놨 다리를 본인 뽑은 사람이 힘든 거 없네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또 재밌다 기대되는 파트 체인지 네 재밌겠다 고 와우 우리 노래로 하기 전에 막 다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입박으로 먼저 해볼까요? 다치는 게 아니라 다치는 거 다치지 않게 조심해 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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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안 맞는다 이거 위로 올라가 너무 많이 내려가 예선은 이렇게 가야 되고요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음 그런 바꿔 해 떤떤떤떡 이스 유 위기 봉착 우리 위쪽에 있는 사람이 위쪽이야 완전 반대야 완전 반대 다 반대로 바뀌어 언니는 반대지 언니도 5, 4, 3, 2, 1 굿굿굿굿 아 무서워 아 무서워 힘겹게 기어나오는 채연씨 언니 채연씨 채연씨 제가 잘못한게 아니야 더 컨버이면서 나오지 않네 좀 더 높이 올려주세요 1, 2, 3 굿굿굿 팔길직을 해버렸다 피아노래 아 무섭다 피아노래 여기까지야 차기를 계속 실패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진짜 할말이 많아요 제가 다리를 탁 올리면 누가 탁 잡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한 명도 너무했다 진짜 근데 잡지 않아도 혼자서 빡빡할 수 있습니다 언니도 했었는데 가까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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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싫었네 누구예요? 나 싫었네 나 이거 안무 뭐였는데 시작 나온다 나온다 이게 맞는 건가? 아니 이거 우리가 오늘 안에 못 할 것 같은데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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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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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혼란스러운 멤버들 태연아 워다다까지 해줘야지 아 맞다 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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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가위바위바한다 이거 오케이 가위바위바 아니야 이 소리야 신났어 커트 체인지 할 때 그냥 신났던 건가요? 되게 진지하게 했는데 우리 저희 좀 잘하자 되게 인상도 막 찌푸리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엔 순조로운가 싶더니 헤이 왜 안 해요 헤이 헤이 아 뒤에서? 뒤에서? 어떻게 했는지 봤어요? 언니 헤이 왜 안 해요 헤이 헤이 많이 놀랐죠? 언니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중요한 파트 다시 맞춰보는데 파트 체인지 연습 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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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를 바꿔보니까 어떠셨는지 다른 멤버들의 부분들을 딱 했었을 때 헉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구나 얘네도 다 힘들었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언니 평소에는 언니만 힘든 줄 알았나 봐요 찔렸다 나 약간 나만 동상이동이 좀 많은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다 그렇더라고 죄송해요 죄송한데요 언니가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래를 해보기 전에 네 내 파트 이것만은 꼭 살려야 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1절에 헤이 예예 파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파트거든요 그 파트를 정말 잘 살려줘야 돼요 오케이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대할게요 샤우팅에게 입력 완료 다음 내 파트는 한 번 한 번 해드리러 갈수록 까지는 약간 멋있게 멋있게 아 내 마음은 까지 마음은 까지 멋있게 하고 내 마음은 떨려는 완전 귀엽게 딸려 표정이 좋은데 본인도 그렇게 알았잖아요 잠깐만요 아니야 귀여워 귀여워 저 안 보셨죠 아니 너무 다 애써 수습하는 다연씨 포장 포장 언니가 한 번 해줘요 한 번 해줘요 한 번 해줘요 5, 6, 7, 8 딸나나나나나나 내 마음은 떨려 귀여운 폭발 전기 충격기 전기 충격기 전기 충격기 전기 충격기 전기 충격기 굉장히 가르침을 거부하는 최연씨 굉장히 킬링파트잖아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고요 킬링파트 설명해줄 때 많이 듣기 싫었나요? 아니 내가 알아서 잘 살릴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다연이를 좋아해서 직캠을 많이 봐요 저는 좀 뒤로 갈까요? 아니 옆으로 잠시만 이때 확 열때 진짜 이 세상 멋있음이 아니어야 해요 에? 그러면 무슨 멋있음? 저세상 저세상 멋이에요? 다연씨의 멋은 어느 세상 멋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긴 한데 어디죠? 저세상도 아니고 다른 행성인 것 같아요 다른 행성 세플로라는 행성의 멋입니다 저는 르뮤지 파야 저는 1절에 파트가 있습니다 바나바 저도 전혀한 파트예요 여기 라이키 그냥 라이키 하면 안 돼요 라이키가 안 돼요 라이키 알았지? 진짜 시선이 깔 수 있도록 라이키 왠지 부수한 느낌이다 마시로니가 이거 따라따라 있잖아 응 그때는 진짜 안 보이게 해야 돼 이렇게 라이키 맞아 라이키 소화력 100점 오케이 파트 너무 잘 살리시던데 포인트가 뭔지 어 저는 조금 밝게 네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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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했었어?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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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그럼 우리 노래를 해볼까요? 네 아 무서워 포인트 무서워 이게 맞는지 다치지 않게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히카루 언니 잘 부탁해요 하이 진지한 표정의 멤버들 땅땅땅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 이거 뭐야? 어디야? 셋 셋 셋 셋 셋 또 실패했다 어떻게 해? 진짜 예서 씨가 다리를 못 땔 때 네 밑에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와 이거 맞으면 죽겠다 으허헣 으헣 여기까지 네 아 아 아 으허헣 으허허헣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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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이 어디야 최현이 어디야 아 아 아 아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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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완벽히 소화하는 유진 씨 마지막! 사실 평생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다리 길어서 너무 이뻤어요 아 나는 다리가 짧아서 큰일 났다 내가 제일 잘해 나는 못했어? 말하지 마 으하하하 눈 칭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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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이! 헤이를 또 놓친 샤우팅 씨 예예 예쓰 네 눈을 먹어 순식간에 끝난 일절 순중이 엉망이 나는데? 언니! 소중한 파트 하나 없어졌어 카운팅 씨가 헤이를 놓쳤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마음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감히 제 하나밖에 없는 파트 감히까지? 감히까지 그 하나 파트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단호박 이때요 이때 이때 네 반대가 헤이 못해서 되게 아쉬운 게 어? 못했어?가 아니고 아악! 아 이거 미안해! 혹시 샤우팅을 잘해서 샤우팅인가요? 네 샘 분들 이렇게 샤우팅 이렇게 해요 질문이랑 다른 대답이 아니라 근데 선생님 너무 좋아요!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샤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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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着 왜 그냥 각자 꺼 열심히 하는 걸로 그래도 그렇구나 building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vuelta 한 번쯤 잘해봅시다 나 진짜 열심히 할거야 진짜 케플러의 모습을 보여줄 자리다 kg 이것야 소름 돋는 칼군무. 상우 진지해진 케플러. 보기만 해도 짜릿해지는 아홉 명의 칼군무. 보기만 해도 짜릿해지는 아홉 명의 칼군무. 아홉 명의 칼군무. 완벽하게 마무리. 아 역시 이거지. 이거지. 아 재밌다. 깔끔하네. 깔끔해요. 하트 체인지 해보니까 어땠나요? 띡. 행복했습니다. 난장판이지만 행복했어요. 언어부장 영훈이가 준비한 안건이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 제가 준비한 안건은요. 우리 외국 멤버들도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고 한국 멤버들도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늘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MC 영훈 출동. 이제 첫 번째로는 신조어 테스트를.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인 멤버들도 모를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질문. 저는 한국인 멤버인가요? 외국인. 자리가 애매하다. 지금 좀 어정졸하게 앉아있는 건데. 네가 골라. 그때 좀 헷갈렸던 건지. 아 네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어떻게 된 거야?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팀인가요? 팀? 팀은 아니고. 제가 도와줄게요. 자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즘 많이 이제 저희가 영상 볼 때 좀 많이 나오는 용어인 것 같은데. 굿취. 굿취. 안돼. 자 뭔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히카루씨.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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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구독 취소. 아 구독 취소. 이게 유튜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막. 우와. 외국 멤버 맞나? 비당. 비당? 비당? 비추당당. 아. 비추당당. 오. 오. 역시 비당. 오. 아는 이유가 있었다. 역시 비추당당. 역시 비추당당. 역시 비추당당. 본인이 캡플러의 비담인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비담. 인정. 인정? 인정. 쿨하게 인정. 비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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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다 인정. 저레나. 한 개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오저 치고? 오. 오저 치고? 응. 싫어. 오늘 저녁에 치킨 고. 와. 땀 맞았어. 한국어 천재. 땀 맞았어. 어떡해? 싫어. 희카로랑 시로랑 샤오티는. 이게 어디서 새로 확신을 알겠는 단어. 발꿈치. 의외의 단어다. 귀여워. 발꿈치. 샤오티 언니는? 아. 많은데 기억이 안 와요. 언니가 지금 만지고 있는 쪽 뭐예요? 이거. 여기. 이거. 어글리.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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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의 허벅지라니. 허벅지. 허벅지. 발꿈치.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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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는 혹시 누가 알려졌어요? 대리님이에요. 발꿈치. 여기가 발꿈치라고 10번 들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셨네요. 허벅지. 허벅지. 여기는 발꿈치라고. 언어 공부를 해드리려고 대리님이. 그렇게 공부를 시킨 거죠. 그럼? 그래요.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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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방. 광. 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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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광이. 광.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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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광어 광어. 생선이 나올 줄이야. 광어. 광어. 히카루 언니. 광어, 연어, 참치 하면 돼요. 광어, 연어, 참치? 그거. 김밥? 허벅지 아니에요? 이거. 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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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급회의가 어땠는지. 저는 사실 다른 신종어도 배워서요. 뭐예요? 기억나는 거. 아이스메카노. 아아. 아아. 오. 참 잘했어요. 귀여워. 오늘 그러면 이렇게 학급회의를 마치고 이제 또 앞으로 활동이 남았잖아요. 다 같이 화이팅하고 와다다 열심히 잘 해봅시다. 네. 자. 우리. We are Kepler. 오케이. 시작. We are Kepler. 그렇게 학급회의를 마친 Kepler. 광대. 광대. 달려. 달려. 항상 멤버들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고. 진짜? 자연스러웠니? 자연스러운 우리 모습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잖아요. 방금 눈치 봤는데. 9명이라서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촬영이었습니다. 자연스러워서 행복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하루를 보낸 Kepler. 최고의 대세 행보를 보여주는 아홉 소녀들. 앞으로도 밝은 에너지 보여주세요. 결국 реб assert은 pouvoir 보겠습니다. 여기 제일lt.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제가. 여기 여기에. 빨블 Tap여다가 직접 Alcohol corriيce he treats her supervisor니. 아들 why? 여기 아들. 여기 가자. 빨블 LosBug. 네, 굿!